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아 다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의 근 절반인 44%나 석 달을 버틸 캐시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셧다운이나 경제 금랭이 재발된다면 다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 중소업체 1,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는 석 달을 버틸 현금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흑인 소유 중소업체들은 절반을 넘는 51%가 석 달도 못 버틸 캐시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중소업체의 41%는 팬데믹 기간 중에 빚이 크게 늘어 빚더미 위에 올라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흑인 소유 중소업체들은 55%나 빚더미 위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비상사태가 재발되었을 때 돈을 융통할 수 있다고 대답한 중소업체들은 단지 31%에 그쳤습니다. 흑인 소유 중소업체들 가운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은 팬데믹 기간 중 종업원들의 봉급을 두 달 반치를 지급하면 업체 경비까지 융자받아 추후 탕감받을 수 있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지원을 받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적은 소용업체일수록 PPP 무상지원금도 그리 크지 않아 벌써 지원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재발되고 경제마저 다시 흔들리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PPP 프로그램이 사기 신청으로 500억 달러 이상 낭비된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이 보고 있어 금년간 다시 도입돼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델타 변이 기승에 따른 재감염 사태와 경제 타격을 조속히 강력 차단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맞춤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WKTV 뉴스 안혔린입니다.